보카 2-12 먼저 단어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들 생각 안난게 좀 많이 있는거 같아요 요라기 테스트에선 생각나도록 하시구요 자! 가볼까요? 보스 뭐라구요? 보스 펫 펫 어떻게 쓸까요? P-E-L-T-S 그렇죠 애완동물인데 펫인데 들 발리니까 S-B-T-S가 됐습니다 P-E-L-T-S의 뜻이 기억이 안났었어요 계속해서 P-E-L-T-E-L-E-L-T-E-L-T-E-L-T-E-L-T-E-L-T-E-LT-E-L-T-E-L-T-E-LT-E-LT-E-LT-E-LT-E-LT-E-LT-E-E-LT-E-LT-E-LT-E-LT-E-LT-E-LTAL-E-LT 얘들아 이제 공부도 좀 할까요 오케이 가 heli 저의 저의 Ez road C, S C, S? SC야, CS야 SC I E A E S, S O O S 너무 아깝다 C E C C Zor C Zorz O.K. 근데 연습할때 지금 해리가 어떻게 연습했었냐면 이렇게 연습했던가? 뭐 하여튼 앞부분이 좀 틀렸었어 C Zorz 자 A팀과 C, S, C, I가 C소리란다는거 기억하시구요 Zorz는 조금 연습많은 이만하면 씌울수도 있어 Zorz 계속해서 Frenz P O P A R P P P 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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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friends 계속해서 계속해서 close close ok s 어? s야? close c l o t t h e r 아아 close c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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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c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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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스로 받았어. 한글자로 틀리 뻔했어. 또 EOSS 틀리 뻔했어. SHOES SHOES 됐습니까? 계속해서 E E U R E 오케이. 자, 지금 해리가 나눠서 익... 나누... 선생님의 의도대로 나누어서 익히고 있는 건 알겠어. True는 맞았어. True. 근데 Pick이 틀렸어. Pick. Picture잖아. Picture. Pick. Pick 소리는 누가 낼 수 있냐? 얘가 내겠지. Pick. Picture. 근데 둘이니까. 여럿이란 형태로 이렇게 해줘야죠. Pictures. 어, 단어 너무 많이 틀렸어. Pets. Scissors. Scissors. Sea. Zours. 그 다음에 Friends가 아니고 Friends. Free & Free. Free & Free. End. S 붙여서 Free & Friends. Friends. Free & Friends. 그 다음에 애도 C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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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s. Claws. Claws. 혀를 살짝 묶은 애는 소리. TH. Claws. 10. Claw. 그 다음에 추얼, 추얼을 맞았는데, pick을 틀렸어. pick. towards. Pick. 해서 이 부분이 어려운데, 이 부분은 맞춰놓고. Pick을 틀렸어. Pick. 아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앞에 오케이 이의 시리 문장들 이런 단어들이 왜 나왔을까 이런 문장들을 만나려고 어 거기에 일단 올려놔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친구들이에요 돼요 프렌즈 프렌즈 어떻게 썼더라 프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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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들은 친구들이다 그래서 뭐라고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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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프렌즈 데이 어릴 데이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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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답을 듣고싶으면 뭐라고 부름데? 이 대답을 듣고싶으면 뭐라고 부름데? Who are they? 걔들 누구야? Who are they? 걔들 내 친구들이야? They are friends 다음 시간에 내면 되구요 어 요거는 항상 위에다 올려놓으면 되요 수고했습니다 걔들 누구니? They are friends 걔들이 누군지 묻고 답해보세요 안녕하세요 Who are they? Who are they? 그랬더니? They are friends They are friends They are friends They are friends They are my friends Friends 어떻게 쓴다고? F or I N N S 됐습니까? 이걸 혜리가 집에서 해야되는거야? Yes They are my friends Okay 그것들은 사진들이에요 They are They are pictures They are pictures They are pictures They are pictures Pictures 어떻게 쓰더라? P I P I P I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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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P 드리니까 철은 잘 기억하고 있어 이번엔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가지 질문 중에 뭐죠? 어떤지 물어보는건가요? 무엇이니? 사진들이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름데요? What are they 그것들 뭔지 묻고 답해볼까요? What are they? 그랬더니 They are pictures 됐습니까? 계속해서 They are my pictures They are my pictures What are they? They are my pictures They are my pictures Shawn 음 그 th 가 있으니까 혀를 살짝 무는데 이 어려움은 아닌데 클로즈 클로즈 어떻게 쓰죠 그렇죠 어디에 그어 네에 클로즈 그 클로즈 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름데요 그렇죠 또 뭐 이름 c 잖아요 이름 c니까 후 아니면 왓에 대한 대답인데 물건이니까 왓할 데이 모야 대학 클로즈 됐습니까 게 계속해서 음 대열 가 아니고 데이 데이 아 마이 클로즈 데이 아 마이 클로즈 데어라 하면 뭐 뭐 둘이 있다 야 데이 이거 아니야 그것들은 뭐 뭐이다 데이 아 데어가 아니고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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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흠 뭐라 데이 데이 마이 클로즈 흠흠 데이 아 시우즈 어떻게 쓰더라 뭐라고 그러는가 데이 아 마이 시우즈 They are my shoes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요? What are they? 그것들 뭐야? They are my shoes 내 신발들이야 여기 나왔는 Friends, Pictures, Clothes, Shoes 전부 다 한 개야, 여러 개야? 그러니까 It is가 아니고 계속해서 뭐가 나오고 있어? They are가 나오는 거죠 그런 걸 배웠던 거예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늘 시험 친 거 다시 확인해 보면요 잠깐만요 Pictures, Clothes, Friends, Scissors, Pets 됐습니까? 이제 많이 틀렸어 똥강아지야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We are invited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